그만리 농촌일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바지 원형 베일러 작업을 총 5대의 장비로 합동작업을 보시겠습니다. 늠름하게 생긴 래케일 베일러 1호구요. 래핑 2호 길잡이 레이끼입니다. 요거는 맨 처음 작업할 때 시작을 해주는 작업장비 볏짚을 모아주는 뒤집어서 모아주는 장비입니다. 레이끼 레이끼 리듬을 타고 뒤따르는 래핑 1호입니다. 요기계는 래핑기 베일러가 부지런히 알을 낳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먹어대고 먹은 볏짚을 공룡알을 만들고 원인터내셔널 맥케일 래핑 2호 mating 래핑 2호 멍굴 멍굴 사랑이 피어난 현장입니다 자 잠시 이별 먼저 가고 헤어집니다 자 다시 만나요 멕키와 베일러가 만났습니다 사랑이 피어납니다 두리는 소골소골사랑을 나눕니다 하트 뿅뿅 랩을 갈아 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준희 나와라 2호 베일러 다음 장소로 달려갑니다 1호 베일러 정말 잘생겼네요 좀 전에 렛키와 사랑에 빠졌던 그 녀석이지요 맥케일 원인터내셔널 F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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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 주자 레이키는 서둘러서 집을 뒤집고 먼저 빠져줍니다. 레이키랑 베일러가 열심히 사랑해서 찢고 먹고 발을 났습니다. 그러면 레이키랑 베일러가 단단하게 알을 만들고 완성하게 되는 과정이 세상상과도 똑같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레이키랑 베일러 레이키랑 베일러 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길입니다. 레이키랑 베일러 슬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저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히 백으로 한 번에 나왔습니다. 멋집니다. 진짜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가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티 작업과 랩핑 작업과 베일러 작업, 레이티, 베일러, 그리고 레피 이 삼일체가 돼가지고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기대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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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